저 뒤쪽은 카페 오리불고기 집이 굉장히 독특하죠 계곡이 멋집니다 시냇물 소리도 들리고 요산요수 온양업 요산요수입니다 500미터 좌회전입니다 마을 이름이 내광마을입니다 내광마을 아 그늘이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여기가 GW 300미터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고타사 GW 산업단지 GW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제가 울산 살면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GW 울산산업단지 여기는 제가 처음 와봅니다 여기는 탁성도 안와봤습니다 진짜 정말 울산에서 온양업에서도 완전 오지입니다 오지 이야 울산 울주군 온양업 GW 산업단지입니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GW 산업단지 잠시 후 많이 투자하러 오십시오 울산 울주군 온양업 GW 산업단지입니다 공장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설이 이런 지역에 신설이 되었구나 이야 그래도 공장지대를 가지고 도로는 잘 되어있네요 시치테크 저는 이 CH테크 사장님 캠핑카를 가질러 갔습니다 1km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자 GW 일반산업단지 뷰는 이렇습니다 자 아이고 아우 잠시만요 아 캠핑카포가 이렇네요 캠핑카포가 이렇네요 아우 실내가 깔끔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